안녕하세요 히철리즘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완전 진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보다 더 심한 제가 오늘은 우산을 갖고 나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아부다비에 가는 날인데요 두바이에서 아부다비까지 넉넉잡아 2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이제 제 친구의 친구가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완전 여기서 로컬 분인데 무슬림 히잡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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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 여성분인데 그래가지고 네 늦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넉넉잡아서 3시간 정도 나왔어요 두바이는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노동을 하는 곳인데 아부다비는 거의 로컬들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해요 아무래도 수도다보니까 네 또 두바이는 원래 교역의 중심이잖아요 무역의 중심 그래서 외국인이 많은거 같고 아무튼 아부다비 어떤지 한번 보죠 뭐 두바이는 여성 레이디포스트 문화가 다한 나라에요 이렇게 지하철도 여성과 아이만 탈 수 있는 곳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성들은 굉장히 편하게 가요 항상 지금 아침 시간이 좀 널널한데 지금 약간 애매한 시간이 좀 널널한데 평소에 이제 러시아워때나 그럴 때는 자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자 전용성만 굉장히 비어있어요 통통 끼어있어요 이제 남자와 남자가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탈 수 있는 그런 곳은 항상 꽉 차서 꽉 차서 다 일어 서있고 여자를 찾으러 한다고 해서 그냥 다른 관점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따 버스터 맨홀 또 한번 제가 가볼께요 제가 탈 수 있을까요? 네 아부다비죠 아부다비 아부다비 드디어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와 딱 2시간 걸렸어요 진짜 꽤 오래 걸리네요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는데 대형 버스 같은 거는 80km 이상을 못 달리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액셀을 안 받는 경우도 있대요 자동으로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서 고수도로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느렸어요 다른 옆에 차들보다 옆에 차들은 우리보다 항상 빨리 가는데 이건 되게 천천히 가니까 뭐 안전하게 좋은 거니까 저는 불만은 없어요 지금 이제 맘마로 오게 된 친구가 지금 택시 타고 오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바람이 불긴 분인데 온풍바람이 온풍바람 차가운 바람 이런 건 또는 없습니다 아무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진짜 더워요 밤에도 아부다비는 어떨지 궁금해요 똑같겠죠 뭐 아부다비는 로컬 비율이 좀 더 높다고 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확실히 건물 같은 건 세련됐어요 확실히 부자의 나라니까 건설이 굉장히 많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뜨겁다 숨이 막혀요 숨이 몰은 정말 어떤 몰이든지 굉장히 시원하네요 잘 것 같다 역시 무슬림의 자랑 살라죠 리버풀의 살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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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아 진짜요? 근데 왜 영어로 말했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어는 별로 안 좋은데 아 오케이 어떤 영어를 선택하시나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레스토랑을 찾아봅시다 제가 아까 말했던 친구분들 네 두 분 한 분이 더 오셨네요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 한국어로 어떻게 배웠어요? 아 드라마 봤어요 혼자 배웠어요? 학원 안 다니고? 네 근데 궁금하다 웹사이트 유튜브 아 봤어요? 네 우와 여기도 한류가 있어요? 네 여기 아랍에미레이트에 UAE의 한류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많이 사랑합니다 아 아랍에미레이트도 한류가 있네요 케이팝 역시 와 많은 케이팝 팬들이 케이팝 팬들이 그렇게 많대요 대박 누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요즘에? 네 어떤 그룹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방탄소년단 아 BTS 와 BTS가 BTS BTS는 유럽의 크기인가요? 네 네 아 빌보드 아 빌보드 와 BTS가 진짜 갑이구나 요즘에 아 근데 아랍에 여자분 되게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 남자가 잘생겼어요 한국 남자가 잘생겼어요 네 제가 로컬 사람들은 아주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아 당연히 모든 사람은 안 돼요 정말? 네 내가 알게 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일을 안 하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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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백악산 아 아 세상에 Mate project 네 아 하나 Correct 백악산 también weren't living. Sometimes like my father working like it's not not enough for everyone in the family so it's a very big family so the broader need to work the sister need toぁ and sometimes the mother passes Even though you guys are local here yeah still a lot of prejudices throughout here You guys have to like a married to with some on who your father's they could choose Most of them? 네. 가장자리? 네. 아, 그럼 너는 선택지 않지? 약간은 선택지 않나? 가족들은요.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괜찮아요. 가족들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생에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떤 가족들에게 결혼을 해주는게? 어떤 가족들에게 결혼을 해주는게? 가족들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옛날에 그들은 아주 행복하군요? 네,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선택하자. 오케이. 내가 선택하자. 내가 선택하자. 네, 선택하자. 네, 내가 선택하자. 너는 외국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그들은 무슬림이잖아요 아, 그들은 무슬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무슬림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무슬림이 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어떤 남자요? 저 잘생겼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진심이에요? 아니요 진심이냐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 저보다 잘생긴 남자 정말 많아요 네? 여기와 당신의 남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저도 뭐 좋습니다 근데 한국 음식은 너무 비싼데 저희가 유명한 한국 식당이래요 김우빈도 왔어요 김우빈도 왔어요 네 뭐예요? 여기 어디 가시죠? 여기 불고기도 좋아 아, 불고기? 네, 토크키 그니까요 너무 비싸요 네 우리 바쿠키 나는 바쿠키 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아 너희가 우리의 최승이다 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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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접 먹어야지 그건 다osaurus 김치찌개가 17000원입니다 한국의 3배입니다 된장찌개도 17000원 순두부찌개도 17000원이고 떡볶이는 15,500원 떡볶이는 15,500원 비싸네요 역시 다른 타고기에서 먹으면 되게 비싸요 엄청 많이 시키네요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사실 저는 음식을 잃어버렸어요 17,000원짜리 불고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불고개가 좋아해요 비싸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좋아해요 비싸요 세월이 베어 집안의 아이콘 집안의 아이콘 제 가족들은 옷을 입을 수 없게 왜냐하면 그 옷을 안 입을 수 없게 그래서 이것이 제가 뭐예요 아이콘 아이콘 가족들은 이런 옷을 입을 수 없게 하죠 아주 극복한 것 같아요 극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자신에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의 집을 보고 부모님의 집을 보고 싶으면 네, 부모님의 집을 보고 싶어요 네, 부모님의 집을 보고 싶어요